인사이트 링크 unit 5 a fun book holiday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holiday는 우리가 쉬는 날 공휴일 이란 뜻으로 쓰는데요 재미있는 책 휠 어떤 뜻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world book day celebrates books and reading 세계 책의 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세계 책의 날은 celebrate 는 기념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념합니다 책과 그리고 독서 이런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since 1995 over 100 countries have held it on April 23rd since 뒤에 이렇게 날짜가 오죠 그러면 이 날 이후로란 뜻이에요 since에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after 1995을 쓰지 않고 since를 쓴 이유가 있어 왜냐면 그 문장에 보면은요 뒤에 문장에 보면 자 요 시제가 have held 라고 요 형태로 나와 있는데 자 요거 뭡니까 시제의 한 종류인데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야 자 현재 완료 시제라는 의미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 현재까지 지속될 때 자 요 사이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 시제야 과거 시제는 과거에만 있었던 일 현재는 현재 있는 일이잖아 현재 완료의 뜻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쓰는 시제입니다 자 그러면 since가 since 1995 라는 뜻은 자 과거 이때가 1995년이었고 시작 시점이었고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걸 했다는 뜻이야 held, held의 원인 hold인데 이게 개최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1995년부터 계속 100여 개 이상이 over 100이니까 100개 이상의 나라들이 개최했어요 그것을 4월 23일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월드북데이라는 게 언급되어서 자 이승은 바로 그 월드북데이를 의미하는 거다 그 세계 책의 날을 1995년부터 4월 23일날 열었다 이런 뜻이에요 개최를 했는데 개최한 시점이 뭐다? 과거 95년부터 지금까지 그랬다라는 의미죠 April 23rd is a special date 4월 23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미구엘 드 세븐테스 died on April 23rd 1616 자 무슨 날이냐면 세븐테스라고 하는 미구엘 드 세븐테스는 돌아가셨대요 죽었다 4월 23일 1616년 4월 23일에 돌아가셨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음이 왜 그러냐면 he was a great writer from Spain 그냥 스페인 출신의 아주 훌륭한 작가였기 때문이에요 길이길이 남을 아주 훌륭한 작가였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신 날이란 말이죠 his most famous book is donkyote 들어봤어요 그의 most famous book 할 때 자 이 most 가장이란 뜻이에요 왜냐 뒤에 형용사 나왔죠 형용사 famous 앞에 most가 들어갔다 자 물론 앞에 뭐 더가 없어가지고 최상급으로 이 안 쓰였나 할 수 있지만 이제 더 대신에 소유격이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관사랑 소유격을 같이 쓸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뭐냐면 동kyote다 했어요 동kyote 굉장히 유명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훌륭한 작품을 지은 작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 돌아가신 날을 당연히 기념을 해야 되겠죠 William Shakespeare died on that day too 근데 공교롭게도 Shakespeare라는 사람이 또 들어봤죠 Shakespeare도 그날에 돌아가신 거야 와 특이하다 그죠 같은 날 돌아가신 분 두 명의 거장이 돌아가신 날 He was an English poet and playwright 자 그는 앞에 있는 Shakespeare 말하는 거 이제는 Shakespeare는 영국의 자 English이 있다고 영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영국의 라는 뜻이에요 영국의 또는 영국인 자 Shakespeare는 영국의 포이 쓴 시인 시 쓰는 사람 시도 쓰고 playwright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극작가예요 극작가가 뭐냐면 예전에는 영화 말고 연극 많이 했잖아요 연극 실제 사람이 나와가지고 연기하는 거 공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연극의 그 대본을 쓰는 사람을 playwright 극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이며 시인이었는데 some of his works 자 some of 하면은 무엇들 중 몇몇 전체의 몇몇을 얘기할 때 some of 씁니다 당연히 복수명사 나오겠죠 왜냐하면 여러 개 있어야 그 중에 몇 개를 뽑을 테니까 그죠 어떤 범주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복수계의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말할 때 우리는 some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의 work라고 했는데 자 이때 우리가 예술인들을 얘기할 때 work는 작품입니다 미술작품 음악작품 자 이것도 뭐예요 작품인거죠 그 글 쓰는 것도 되게 뭐예요 멋진 얘기야 그지 그래서 그의 작품들 중 몇몇은 뭐냐면 너희 들어보면 알 거야 로미오와 줄리엣 햄리 그리고 맥베스 이 세 개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 In 1995 1995 1995년에 Uniseco made this day world book day Uniseco는 이게 뭐냐 세계 문화유산을 지정하는 세계 그 뭐라 해야 되노 협회? 기관이에요 세계적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이렇게 인증할 만한 것들을 지정을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에도 유네스코 지정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제주도에 그 뭡니까 성산일출봉 그것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 그리고 뭐예요 저기 해인사에 팔만대장경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이 날을 만들었대요 월드북데이 라고 이 날을 선포를 한 거죠 자 갈게요 countries celebrate 월드북데이 in different ways 자 그래 이 날 특별한 날이라서 그날을 유네스코에서도 월드북데이라고 지정했다는 건 알았어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여러 나라들은 기념했습니다 월드북데이를 in different ways 자 여기에서는 나라마다 그 날은 똑같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자 different는 다른 또는 다양한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way는 길이라는 뜻 말고도 방법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이때는 길보다는 어때 다른 방식으로 방식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 좋겠죠 다른 방식으로 그 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당연히 나오겠지 in Spain 스페인에서 the country of Cervantes 스페인은 또 특별한 나라죠 왜냐면 나라죠 왜냐면 세르반테스라는 그 사람이 스페인 출신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스페인에서 해놓고 세르반테스의 나라인 동격입니다 세르반테스의 나라인 스페인에서 이제 주어 시작할게요 사람들은 hold many events 많은 이벤트를 hold 했습니다 자 hold 아까 뭐라고 했었듯이 개최하다 잡다 뜻도 있습니다 개최하다 뜻도 있고요 많은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some read 몇몇 사람들은 읽어요 동키혤테를 allowed 큰 소리로 읽어요 이게 이제 이벤트 중에 하나인 거야 세르반테스의 동키혤테 작품을 우리 하루 종일 읽어보자 하루 종일 아니고 뒤에 보니까 하루 종일이 아니라 1박 2일 읽어야 되겠네요 그죠 동키혤테 앞에 큰 소리를 읽는 게 있었대요 it takes 48 hours to finish the book 자 시간 앞에 it takes 뭐예요 어떤 시간이 시간이 걸린다 할 때 항상 it takes 로 시작해요 해석하지 말고 take를 걸린다 하라고 하면 되겠죠 48시간이 걸립니다 뭐 하는데 이 책을 다 끝마치는데 48시간 걸립니다 안 자고 읽어야 5박 2일 읽어야 되는 엄청난 양이다 그죠 목도 엄청 아프겠어요 also there is a book night 또한 book night 도 있는데 over 100 book stores stay open until midnight 100개 이상의 서점이 stay open 자 stay라는 거는 머물다 라는 뜻이고 어 나 이거 어떻게 지은지 모르겠는데 어 하자 stay가 머물다 어디에 집에 머물다 stay 하잖아 그지 어떤 것을 유지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유지하다 머물다 그래서 오픈이라는 거는 열린 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형용사로 이해를 하면 어 100개 이상의 서점이 열린 채 유지됩니다 즉 열려 있습니다 이거야 언제까지 자정까지 미드나잇은 자정이죠 자정이 뭐예요 밤 12시 밤 12시까지 오픈한다 외국에서 저녁에 이렇게 늦게까지 문 열고 있는 거 흔치 않잖아 이게 어 자정까지 until이 언제까지 라는 뜻으로 이 자정이 될 때까지 그걸 계속 한다라는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they give discount on many books 그리고 어 그들은 디스카운트를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할인을 해준다는 거죠 많은 책에 대해서 할인을 해줍니다 it's a fun holiday 그리고 그 재미 이것은 참 재밌는 휴일이에요 날입니다 기념일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날이 있나요 한번 선생님도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 4월 23일 기억하고 그날 하루쯤 우리도 독서를 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축소 봉 trabajo 그 놈이 ax